예, 지금부터 객체지향의 기능 중에 하나인 인헤리턴스, 한국어로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상속은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뭐랄까요,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인상적인 측면입니다. 제가 이 상속을 이해하는데 저는 좀 오래 걸렸는데 이 막상 상속이 무엇인가를 알고나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이런 게 가능하다니,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이 상속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자, 우선 객체지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. 어떤 프로그램 안에 객체지향이 아닌 방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함수들이 생겨납니다. 수많은 변수들도 있겠죠. 자,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 연관된 함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. 그리고 그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 마음이에요. 아, 이것들은 같은 성격이구나, 이것들은 성격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각자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. 어쨌든, 그렇게 해서 연관성이 있는 함수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객체지향이 있건 없건 간에 서로 모아놓아서 잘 정리정돈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깁니다. 그걸 이제 객체지향 이전에는 이름을 비슷하게 한다거나 비슷한 위치에서 정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을 했을 거지만 객체지향을 도입하게 되면 이것들을 객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우리는 더 이상 그 각각의 객체들, 저 함수나 변수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객체의 이름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는 이 정리정돈의 끝판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객체지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서로 연관된 함수들을 컴팩트하게 딱 묶어서 그룹핑을 해서 하나의 객체를 만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객체를 여러분이 수정하고 싶을 때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수정이라고 하면 객체에 다른 메소드를 추가한다거나 또는 메소드를 빼는 경우도 있겠죠. 자, 그런 한 경우에 여러분이 저 객체를 직접 수정해도 되겠지만 직접 수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떤 때 그럴까요? 딱 한 가지 얘기만, 얘만 들어보죠. 저 객체를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PHP가 제공하는 SPL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코드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. 자,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저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좀 부족해서 객체에다가 기능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. 구체적으로는 메소드를 추가하고 싶다.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상속입니다. 그래서 이 상속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기반이 되는 원래 오리지널 객체를 우리가 parent object, 부모 객체라고 하고 그 부모 객체를 상속받아서 새롭게 만들어진 객체를 child object 라고 부릅니다. 자식 객체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럼 이 두 개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오리지널 객체인 parent object가 갖고 있었던 메소드를 child object는 상속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대로 물려받습니다. 이 상태로는 parent object와 child object는 완전히 똑같은 객체, 복제된 객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예요.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child object의 메소드를 추가해서 parent object는 가지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기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parent object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child object를 바꿔서 기존에 있었던 객체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코드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여러가지 중요한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child object를 만들면 이렇게 딱 저렇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child object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parent object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지금 한 얘기는 되게 추상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아마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. 다음 시간에 우리 코드 레벨에서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가 왜 상속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